안녕하세요 차쌤의 인물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팟빵 팟캐스트 댓글 중에 키레이다님께서 혹시 봉준호 감독님과 송광호 배우님의 궁합으로 방송해 주실 수 있나요? 두 사람 시너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사주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뜬 사람이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 사주는 잘 안 보거든요 재미가 없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좀 판단하는 게 사주를 보는 것도 재밌겠죠?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생충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최우식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기생충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다른 부분이 저는 그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부자들을 약간 좀 풍자하는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좀 가난한 사람을 약간 기생충으로 표현을 해서 좀 그 사람들을 더 풍자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는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영화니까 그거를 뭐 정치적이거나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제 생각과 조금 다른 영화라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영화 자체는 재밌는 영화 같아요 약간의 오락 영화 같은 느낌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뭔가 예술 영화 같지만 생각보다 완전히 오락적인 부분의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최우식 최우식의 사주를 볼게요 거기서 기생충에서 기우라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저는 이 배우가 여전에 나왔던 영화들을 좀 봤어요 나왔던 영화들이 마녀에도 나왔고요 뭐 물괴 이런 데에도 나왔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기가 좀 별로 안 맞았어요 저는 최우식이라는 배우는 그냥 연기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한번 사주를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의 좀 그거는 어떤지 근데 요번 기생충에서는 정말 연기도 잘하고 너무 역할도 아주 잘 맞는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90년 3월 26일로 나오더라고요 뭐 양력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 본원이 경호년 김효월 경인일주고요 차력법이 경호년 경진년 병진일주입니다 시는 뭐 당연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시는 모르는 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빼놓고 보기 때문에요 뭐 이 사주가 정확하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재미로 재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사주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한 일주의 일주죠? 예 경인일주 경인일주고요 어 김효월을 가졌어요 뭐 사주 자체는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비슷한 사주에서는 뮤지컬 배우라든가 연극 배우들 이런 배우들이 좀 많은 사주예요 예 평소에 다른 부분을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연기에 별로 크게 재능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나온 영화들 보면서 되게 짜증이 많이 났을 겁니다 본인 성이 안 차서 그러면서 아마 연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주는 큰 판에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역할에서 좀 잘할 수 있는 배우는 아닙니다 사주 자체는 사실은 주연급 사주 맞아요 주연급 사주이기 때문에 뭔가 조연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빛을 바래가지고 조연 배우로 성장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거기서부터 밝고 올라가서 단계적으로 성공하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좀 어느 정도 주연을 깨찰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필요해요 실제로 이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보면 은근히 뭐가 없었는데도 꽤 주연으로 많이 데뷔를 했어요 주연으로 많이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조연일지라 하더라도 이 배우가 나온 부분은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이었습니다 거기 야 주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은 것 같아요 아마 사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조연만 계속 하면요 그것을 조연으로 인정하면서 계속 배우 생활을 할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원이 경인일주에 강한 특성이 있고요 차력법도 병진일 줄 아는 어느 정도 화에서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주연 역할의 사주다 근데 마스크나 일단 느낌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주연급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전부터 자꾸 주연같이 비중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주는 제가 지금 처음 봐요 이 지금 방송 녹음하기 한 5분 전에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를 처음 보기 때문에 되게 의외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사주가 좀 더 음일간이라든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사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놀랬어요 이 사주는 생각보다 성격이 유쾌한 사주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잘하는 건 맞습니다 재밌고 근데 유쾌하다라는 거랑 재밌는 거는 달라요 예 그쵸 유쾌하다라는 거는 사람이 조금 가벼우면서 항상 좀 흥이 있거나 즐겁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말을 잘하고 재밌는 사주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말하는 데에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말 자체가 이 사람은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주 자체도 그렇게 부드럽게 약한 사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맡는 역할들은요 좀 강한 역할들이 많아요 임팩트가 강한 역할 굉장히 역할을 잘 골랐어요 그러니까 실제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외모적인 이미지나 말투가 부드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본인이 뭔가 되게 샤랄라한 역할이라든가 뭐 귀여운 역할 뭐 이런 거 맡았으면요 더 안 됐을 거예요 맡은 역할들 보면요 되게 좀 강인한 역할 막 누구 죽이고 막 이런 역할 굉장히 많이 맡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 약간 좀 부드러운 역할들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빛을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되게 특수하거나 임팩트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주 자체는 제복도 있고요 여복도 있는 사주예요 여자복도 있어서 남자 배우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잘 벌 수는 있지만 좀 불안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주 자체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배우로서 뜨기 전에는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뜨고 나서 되게 건방지게 변하는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명일 때는 되게 겸손하고 착한데 약간 뜨면은 약간 거만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 좀 그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사실 이 사주의 후회 성공?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100% 문제에 일으킵니다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기가 되게 쉬운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출연한 송강호 씨 있잖아요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안정적으로 되게 했잖아요 인기나 연기력에 대한 논란도 거의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최우식 씨는 꽤나 좀 문제도 일으키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안정성 있는 배우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약간의 좀 문제 아닌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생충 영화가 뜨면서 가장 최고의 그걸 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올 텐데 그랬을 때 많이 좀 변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특성인데요 대부분 어렸을 때는 동안인 느낌을 많이 주다가요 나이가 이제 오 의외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서른 살인데 이제 좀 외모가 서서히 변할 거예요 조금 더 약간 풋내 나는 약간 귀여운 아직 어린 소년 같은 느낌에서 좀 조금 더 약간 나이가 든 느낌으로 약간 변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도 좀 고지식한 면도 좀 강한 편에 속하고요 배우로서는 이 최우식 씨 같은 경우는 끼가 많은 사주는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니까 연기만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주는 노래나 춤 이런 거에도 다 어느 정도 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주 자체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 행운도 되게 잘 들어오는 사주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좀 연예인적인 그런 행운을 노리면서 살고 있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주가 연기 생활을 오래 하려면요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결혼이 좀 늦거나 아니면 그 약간의 인기를 누리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추후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자 문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아야죠 당연히 배우자는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뒤에 이런 불안정함도 여자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돈이나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주기도 해요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1, 2년 후에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때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때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능성도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1, 2년 후에 결혼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잘 풀린다는 그런 걸로 가려면 그때 결혼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인물탐구 시간은 최우식이라는 배우를 알아봤어요 이 최우식이라는 배우도 좀 제 방송을 듣고 나서 더 지켜보시면 더 재밌게 영화라든가 이 사람의 인생도 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